아무튼 이렇게 동시대를 추억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. 두 분 중마고우죠, 그죠?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혜선이 번호를 저장하는 건 어떨까요, 어르신? 뭐야, 너 아직 내 번호 저장 안 했어? 난 이렇게 딱 저장해놨는데? 너 설마... 폭스라고 저장한 거야? 왜? 너 폭스 맞잖아, 이 여우야. 스펠링이 틀렸어. 여우는 폭스가 아니라 폭스야, F-O-X, 폭스. 뭐? 아...